공병호TV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사람이 정말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가 봅니다. 바로 눈앞의 이익이나 눈앞의 문제만 보지 조금 더 깊이 문제를 생각하거나 또 앞으로 다가올 일을 고민하거나 이런 것이 쉽지가 않은 모양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접하면서 자주 드는 생각입니다. 자식을 가진 부모들 마음은 다 어디나 비슷비슷합니다. 우리 세대보다도 다음 세대의 삶이 더 나아지는 것 그 이상 이하도 아닐 것입니다. 7남매 8남매를 과거의 어려운 환경에서 키운 전 세대들의 꿈과 소망과 바람은 자식 세대는 우리 세대보다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이다. 바로 그것 때문에 그 힘든 세월을 살아냈을 것입니다. 이따간 부모 세대를 생각하면 가슴이 울렁울렁거리고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은 그분들은 이 땅을 떠나고 없지만 이렇게 사는 것이 그분의 헌신과 노고의 힘입은가 봐 너무 크다라는 그런 생각이 너무 자주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 지금 우리 세대가 그런 일을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한참 자식을 키우는 젊은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궁금해하고 또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사례는 눈길을 끄는 사례들입니다. 우선 권칠성 중소벤처부 장관 후보자 이야기입니다. 지난 2월 3일 날 권칠성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특수목적고 회지를 주장하면서 딸은 왜 특목고에 보냈느냐는 지적에 다큰 딸이 사정을 얘기하면서 가겠다는데 어느 부모가 그것을 말리겠느냐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날 청문회 자리에서 김정재 의원은 2019년 문재인 대통령이 자사고 자율형 사립고와 외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한 데 대해서 권 후보자가 찬성했는데 자식은 특목고에 보낸다면서 내 아이는 영어를 잘하고 남의 아이는 가붕개 가재붕어 개구리가 되든 말든 상관없다는 것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권칠성 후보자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 흥먹고 폐지는 제 오래된 소신이고 딸에게도 얘기했지만 가겠다는 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제가 자식을 위해서 그런 선택을 한 권칠성 장관 후보자를 크게 암울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어느 부모든 그 자리에 쓰면 그런 선택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왜 자기 자식은 특별한 기회를 주고 싶어 하면서도 남집 자식을 위해서는 앞을 완전히 가로막아버리는 정책을 만드는데 목소리를 높여왔는가라는 점입니다. 내가 묻고 싶은 것은 부모로서의 처신이 아니라 어떻게 그렇게 부모로서 하는 일과 나라일을 하는 데에 가서 그렇게 이중적인가 그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황희 문체부 장관 후보자 이야기입니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20대 21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 재임하면서 여러 차례 공교육 중심의 교육평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후보자의 딸은 자립행 사립고를 거쳐서 현재 외국인 학교에 다니는 것으로 2월 4일 날 보도되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외국인 학교의 한 해 수업료는 4,300만 원 가량이라고 합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이용의원실에 따르면 황희 문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은 2011년부터 2016년 미국에서 초등학교를 다닌 뒤에 서울 목동에서 중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이후 목동에 한 자율형 사립고를 1학기 다니다가 현재는 서울 소재 외국인 학교를 다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가 황희 장관 후보자를 크게 나무라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어느 부모든 자기 자식에게 더 좋은 교육을 제공하고 싶어하는 것은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왜 자기 자식들에게는 그렇게 좋은 기회를 주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다른 집 자식들의 앞길을 막기 위해서 2025년부터는 아예 모든 아이들이 일반고만 가도록 외고, 국제고, 자사고 등을 없애버리는 것입니까? 이것을 제가 궁금해하고 또 궁금함을 넘어서 어떻게 당신들 이렇게 처신할 수 있냐? 어떻게 당신들은 이렇게 이중적이냐? 이렇게 묻고 싶은 것입니다. 다음 사례는 전교조 반발로 전국 학생의 3%만 학업평가 시험을 치르다. 문재인 정부 방침에 따라서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생들 가운데 극히 일부인 3%만 치른 까닭에 대부분 학생은 성적을 받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별 학교별 격차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교육계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력 격차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전수평가를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다시 나옵니다. 모든 학생이 치르던 전수평가를 2017년 문재인 정부가 3% 학생만 응시하는 표지평가로 바꿨기 때문입니다. 앞서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전교조는 학업성취도 평가를 일제고사라 부르며 전수평가에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이렇게 전교조 사람들은 학생들을 평가하는 것 자체를 부인하는 겁니다. 평가를 하게 되면 학업격차가 드러나게 되고 학업격차가 드러나게 되면 그게 따르는 제도계획에 의해서 본인들이 더 힘들어 할 거니까 전교조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경쟁 자체를 아주 싫어하는 거니까 좌파적 사고의 아주 전형적인 특징이 경쟁 자체를 싫어하는 거죠. 경쟁이 없으니까 생산성이 향상이 될 수 없고 생산성이 향상이 될 수 없으면 잘 살 수가 없는 거죠. 지난 2019년 학업성취도 결과에 따르면 수학과목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2012년과 비교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2012년도에 수학과목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4.3%에서 2019년 9%로 늘어났습니다. 중학생은 3.5%에서 11.8%로 늘어났습니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래서 제도나 정책이라는 것이 엄청 중요한 겁니다. 문정부의 교육정책이라는 것이 학생들의 학업능력을 심각하게 하락시킨 겁니다.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2025년 3월부터는 자사고 외고 특목고는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이 땅의 교육체제를 벗어나지 않는 한 모두가 똑같은 일반고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학업능력이 다른 학생들이 한반에 수업을 하게 되면 상당수가 뒤에서 잠을 자는 모습을 관찰하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 정부가 숱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간절시킨 일이 바로 모든 것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교육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하향평준화는 지금 한국사회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마치 거대한 흐름을 형성하듯이 한국사회를 덮어버리고 있습니다. 자식을 다 키운 사람들의 입장에서 젊은 부부들이 젊은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눈앞에 이를 넘어서 조금 더 생각해보면 온갖 정성을 다해 키운 자식들의 앞날이 아무람으로 이렇게 펼쳐지게 되는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가져줄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을 한 번 더 자식을 키우는 부모들은 생각해봐야 될 것입니다. 좌편향 사회의 앞날은 명확합니다. 이견이 없을 정도로 내다보는 것은 정확합니다. 좌편향 정책이나 제도를 도입한 국가의 앞날이나 사회의 앞날이란 것은 이견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 명료합니다. 이런 사례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느냐 전교조가 소위 이야기해서 교육평가에 대한 반대로 학업성취능력이 2012년보다 2017년 19년도에 이렇게 낮아진 것은 그냥 아주 중요한 일종의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좀 생각들 하고 살아두면 좋겠고 생각을 못하면 고스란히 그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육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좌편향 정책의 효과에서 다른 분야까지 좀 깊게 숙고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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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